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거식점 이런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무엇의 결과다? 선택의 결과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선택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서 확실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실제로 이렇게 선택을 확실하게 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긴다는 것은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 아는데 행동을 옮기지 않아요. 만약에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같이 되는 것이 갑돌이와 갑순이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달보고 오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을 해야지 하는 것이 좋구나! 이걸 다 알면서도 왜 그걸 다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으로 하는 선택이 안될까요? 진짜 원인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어색하다 또는 멋스럽다, 숙소롭다, 숙소롭다. 이것 때문에 안 해요. 행동으로 확실한 선택을 하면 영적 에너지가 나의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줘서 결국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는 확실히 이해를 했는데 그 쑥이 뭐길래, 그 쑥 때문에 내가 병이 낫고 싶다고 하면서 그 병 낫는 것을 포기하는,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을 포기하는, 그 선택을 안 하는, 그만큼 이 쑥이라는 것이 참 강력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갑돌이가 갑순이한테 뼘 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무슨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까? 미인을 차지하는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요? 용기 있는 남자입니다. 뭐하는 용기? 실제로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나는 갑순이가 좋다? 그런데 그걸 표현하기를 그렇게 힘들어요. 그 힘든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거부당할 경우를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죠? 거부당하면 이 때까지도 갑순이 없이 잘 살았는데 갑순이가 만약 거부한다면 이 때까지 살던 대로 계속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갑순이가 거부할까 봐. 그래서 마음뿐이래요. 뉴스타트가 이 마음에서만 끝나면 놀라운 결과, 놀라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발생되려면 이렇게 화끈한, 화끈한,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미인 마누라를 가지게 되는지 아세요? 용기입니다. 특히 저의 입장에서는 용기를 낸다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입장이었어요. 왜? 사회적으로 어떻게? 유명해져 있고 다 알고 그런데 이상구 박사가 누구한테 했다가 딱지 맞았다 이랬으면 그냥 스타일 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각오해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 스타일 구길 걱정해서 내가 행동으로 용기 있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걸로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의 경우 똥 될 것을 각오하고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아시겠죠? 19년 차이가 나는데 그 당시 우리 동서말이 이상구 박사는 날강도네? 날짜를 그렇게 놔도 뻔뻔스럽게 해. 뻔뻔스럽게 뭐 한다고요? 요즘 말로 젊은 사람들 말로 뭐 한다고 해요? 대시라고 해요. 대시라고 해요. 영어로 대시 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쳐들어간다. 밀어붙인다. 이것을 대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시 쳐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뭐 하는 사람이다? 쳐들어가는 사람의 것이다. 그 용기를 가지고 들어오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안 들어오고 정말 내가 천국 문 앞에 가면 예수님이 나를 들어오라 그럴까? 아니면 돌아가라 그럴까? 그래서 대시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 말은 자격이 안 되는 걸 알고도 어떻게 해? 내가 볼 때는 별로 자격이 안 돼. 천국 들어갈 만큼 내가 작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침노해라. 침노하면 들어가는 거야. 왜? 나는 너 같은 놈도 나는 조건 없이 사랑한다. 그래서 너 같은 놈을 위해서도 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어줬으니까 네가 그것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용기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쳐들어온다면 내가 저주지. 내가 환영할 거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 예수님의 말을 잠깐 바꾸면 어떻게 돼요? 치유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치유는 선택하는 자의 것이라. 무슨 병이든지.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내 용기가 부족해서 결국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참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용기가 없고 나서 줄을 모르고 그런 애들은 뭐 없다고 해요. 숙기가 없고 용기도 없고 몸도 엄청 약하고 숙이 많고 학교 다닐 때도 손 들고 질문한다는 것은 이상고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예요. 왜 그런 아이였냐 하면 제가 만주에서 태어났어요. 그 당시 이제 일제시대죠. 1943년이니까 1945년에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해방됐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만주에서 태어났는데 그때는 한국 사람이 다 무슨 사람이었어요? 다 일본 사람이었어요. 왜? 일본이 36년간 지배를 했으니 다 일본 사람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거기에 만주 식민지 개척 회사라는 것을 일본 정부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만주 지역을 다 개척하는 거예요. 일본 땅이 됐으니까 참 일본은 막강했습니다. 일본이 욕심만 안 부리고 가만히 있었더랬으면 만주 먹고 한국 먹고 대만 먹고 그랬거든요. 그 만주 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남북한 먹었죠. 만주 먹었죠. 대만 먹었죠. 그것을 그대로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우리도 다 일본 사람이지. 일본 사람이면서 막강한 국가가 됐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아마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하고 대결할 수 있는 막강한 국가가 됐을 거예요. 대만 하나만 해도 얼마나 상당합니까? 이것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다 박살나버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 본국에는 수도가 동경 한반도의 조선 땅의 수도는 경성 만주 땅의 수도는 새수도라고 했죠. 신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마다 제국대학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경제국대학은 최고 아니에요. 요즘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대학교가 동경제국대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다가 경성제국대학 세우고 그 다음에 만주에다가 장춘에다가 장춘이라는 도시 이름을 신경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일본의 새 수도야, 신경제국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 가지고 신경제국대학에 다 보냈어요. 우리 아버님도 신경제국대학 출신이에요. 일본 사람이죠. 저도 일본 이름으로 불렸고 저도 일본말을 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다 일본 사람이죠.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신경제국대학 졸업하고 인도를 점령하고 영국이 인도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무슨 회사를 만들었어요? 동인도 회사. 대단한 거예요. 이제 거기 들어가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버렸어요? 항복. 먼저 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 맞고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항복하니까 그 만주에 그 일본 사람들 밑에서 막 압제 받고 살던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일본 놈의 새끼들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 취급 받은 거예요? 우리도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망 나온 거예요. 부리나케 도망. 그 도망 나오는 과정이 아주 비참했대요. 그때 제 나이는 만 두 살밖에 안 됐죠. 43년생이고 45년에 항복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비참했냐면 기차를 타고 장춘에서 신의주를 거쳐서 서울로 와서 부산으로 가서 배를 타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비참하게 많이 죽었대요. 그 기차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 소련이 늦게 밥상에 수저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그 기차를 공격을 해서 그 열차 칸에 타고 한 칸에 타고 있던 사람에 거의 한 3분의 2는 죽었대요. 그것도 비참하게 막 팔이 떨어져 나고 배가 터지고 왜? 기관총이 막 들어와서 폭발하니까 얼마나 압이 그 지옥이었겠죠. 그 두 살밖에 안 되는 상구가 그걸 보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귀가 질릴 대로 질려 버렸습니다. 유전자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팍 꺼질 거예요. 그 나이에 아이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쇼크를 받을 거예요. 저는 구체적인 것을 기억을 못 해요. 그것은 기억하려고 해도 안 돼요. 기억이 아예 억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기억하면 또 유전자가 너무 꺼지니까 하여튼 저는 몰라요.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변했뻔인가 그것은 알죠. 그래서 만주에서 제가 태어났을 때는 아주 우리 아버님도 건강하고 우리 어머님도 건강하고 그래서 우량아로 태어났어요. 저는 아기 때부터 신사였던 것 같아요. 왜 신사냐 하면 우량아 선발대회에 나와서 2등을 했대요. 왜 2등을 했대요? 신사라서. 무슨 말이에요? 1등을 여자한테 양보를 했어요. 그것이 그때부터 신사다. 그만큼 건강했는데 그렇게 건강하던 애가 부산에 도착해서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우울증, 불면증이 그때부터 불면증이 시대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잠을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보통 나이가 들면서 잠을 못 잔다. 새벽에 깨서 잠이 안 든다.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잠이 너무 와서 지금 저하고 비슷한 나이가 다 잠 못 잔다고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6살, 7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큰아버지 집에 제사를 지내러 가잖아요. 큰 집에 가면 집이 아주 낙칙하고 좋았어요. 그 큰 집에 가서 제사 지내러 가면 잠 못 자는 거예요. 6살, 7살밖에 안 되는 놈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다 쿨쿨 잘 자는데 혼자 말뚱말뚱해서 100을 100부터 거꾸로 세는 것을 몇 번씩이나 해야 해요. 100, 99, 98, 97, 96, 95, 95... 왜 그래야 해요? 그 잡념이 안 들어오죠. 그 잡념과 그렇게 싸웠어요. 왜 그래야 자니까? 그거 안 하면 못 자요? 밤새도록 잡념에 시달리는 거예요. 뉴스타트 출신들은 그렇게 잡념에 시달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강의 들으면 잔대요. 강의에 집중하자. 그래서 강의 듣고 있으면 그 강의로부터 진선미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꺼졌던 멜라토닌 유전자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생기가 들어가서 켜져서 강의 듣다가 나도 모르게 잠있던데요. 저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이상규 박사도 없었어요. 아직도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두 살하고 몇 개월 안 됐죠. 소화력도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유전자가 꺼지니까 뭘 먹어도 생기가 들어와야 소화시키는 소화제가 위장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로부터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전자가 다 꺼져서 유전자들이 비리비리 하고 있으니까 소화물질도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도 잘 안 돼서 맨날 또 설사하는 거예요. 하여튼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가 먹지도 못하고 맨날 설사만 하고 맨날 배가 아팠어요. 배가 살살 아프고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를 제가 왜 그렇게 좋아했냐면 외할머니 집에 가서 외할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배가 덜 아파요. 왜? 외할머니는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외할머니가 배를 만져주면 금방금방 나아요. 왜? 외할머니는 배 만질 때 노래도 불러주고 제가 외손자 1번이었으니까 얼마나 외할머니가 좋아했겠어요. 우리 상구, 할머니 손은 약손 다 이러면서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만져주면 결국 그 외할머니의 사랑에 은근히 감동을 먹어. 그러면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학 때만 되면 외할머니 집에 가는 게 소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할머니 집에 가서 한 방학 한 달 있다 오면 몸이 건강상태가 쑥 져져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면 학교에 가서 애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웃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맨날 무서운 생각만 이게 그냥 뇌에 남아있으니까 이제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우습게 소리를 탁 하면 애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는데 지금 못 웃었어요. 웃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했기에 약했기에 면역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시간 시작할 때 출석 부르잖아요. 그럼 다른 애들은 대답을 씩씩하게 해. 예! 예! 여자애들까지도 예! 하는데 이상구! 그러면 이상구 왔어? 말은 못해. 너는 왜 그래? 그러고 지나가고 그때는 요즘 컴퓨터로 인쇄를 딱 해서 쫙 인쇄기로 딱 뽑으면 글자가 선명하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원지에다가 긁어가지고 그게 시커먼 잉크로 그래가지고 그때 선생님들 고생 많이 했어. 그런데 저는 머리는 좀 잘 똑똑해가지고 시험지가 보이면 점수가 좋아. 그런데 시험지가 안 보이는 게 글린단 말이에요. 희미하고 또는 어떤 땐 시커면서 안 보이고 그러면 10점도 받고 0점도 받고 그런 거야. 선생님이 왜 그랬나? 시험지가 안 보이잖아. 그러면 보이는 거 하고 바꿔 달라고 그래야지. 그런데 그 말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숙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선택 때문이에요. 제가 획기적인 용기 있는 선택을 안 했더라면 지금 유전자 벌써 다 꺼져가지고 병들어가지고 땅 밑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대로 지나왔다면 50도 넘어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은근히 고민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계속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렇게 돼서 그러면 내가 성인이 돼서 공부에 혼자서 하면 되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일이나 할 수 있을까?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남 앞에 서서 얘기도 못하고 모든 게 쑥스럽고 어색하고 두렵고 참 걱정이 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상구는 아예 반에서 있는 애인지 없는 애인지를 반생들도 잘 몰라요. 왜? 맨날 키는 커가지고 맨 뒷줄에 앉아가지고 구석에 처박혀서 대화도 나눌 줄 모르고 친구들하고 깔깔거리지도 모르고 장난도 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끄떡하면 아파! 감기 걸리고 열 나고 뭐 이래가지고 한 번씩 아프면 뭐 한 달씩 결척하고 그러니까 좀 아파가지고 집에 있다가 학교 다시 회복되어서 학교 다시 가면 꼭 나는 전학생 끝에 기분이 애들도 낯선 것 같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짤락합니까? 큰일 아닙니까? 큰일이죠. 정말 가장 심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런 뉴스타디 를 맨날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맨날 강의하고 상담하고 뭐 방송 나가고 어떻게 천만의 말씀일지 교회가서 설교하고 뭐 우쭉하다가 이렇게 돼 버렸을까?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계기가 어떻게 됐냐? 물론 그 당시에 누군가가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해서 제가 그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가했더라면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뉴스타트 뉴스도 모르는 데였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우리 담임선생님이 학교 전교에서 제일 인기짱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됐어요. 이분이 수학선생님인데 요즘 텔레비가 나오는 시진핑을 보면 그 수학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덩치도 좋고 얼굴도 시진핑보다는 잘생겼어요. 근데 그 인상이 시진핑 인상이에요. 그 선생님 이름이 임상욱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건강 덩치가 아주 우람하고 아주 목소리도 굵직하고 성격도 좋고 그래서 학생들이 임선생님을 최고로 쳐준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갑자기 쪼다 이상고한테 잘해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갑자기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뭐 말도 잘해 주려고 애를 쓰는 거 같고 그래서 가만히 알고보니까 우리 집에 가정 방문을 오셨다가 우리 어머니 동생 우리 이모를 본거에요. 우리 이모가 아주 미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모한테 점수를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점수를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점수를 따려면 상구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한테 관심을 보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 우리 미인 이모덕인가도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은 반장 부반장을 선출하는 날이 됐어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옛날부터 평소에 하던 대로 반장 한 사람 부반장 한 사람을 너희가 선출해라.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담임선생 특권으로 제2부반장 부반장을 담임선생님 특권으로 임명하겠다고 해요. 저도 앉아서 들어요. 아니 부반장은 사실 별로 쓸데없었잖아요. 옛날부터 반장이 다 하고 하는데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부반장을 무슨 또 한 명만 있어도 남아 돌아가는 것 같던데 부반장을 하나도 뽑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장 부반장을 투표해서 다 뽑았죠. 뽑고 나서 담임선생님 말씀이 담임선생 특권으로 임명하는 제2부반장을 발표하겠다. 이상고 그런가 제가 귀가 딱 매겨 그런데 거기다가 나와서 인사를 하래. 그래서 반장 나가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저를 뽑아주셔서 어쩌고 저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쫙쫙쫙 박수치고 또 부반장도 나와서 쫙쫙쫙 그 다음에 제2부반장 이상구 나오래. 그래서 제가 다리가 후들후들후들후들. 제가 나가서 담임선생님이 서서 저는 못합니다. 그 애들이 와악 웃어서 담임선생님이 똥 됐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못한다면 할 수 없지.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똥돼풀어요. 하여튼 이상구는 방과 후에 교무실로 와서 들러서 집에 가라. 그래서 이제 방과 후에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아주 걱정스러운 얼굴로 상구야. 나는 너를 좀 이렇게 길을 살려주고 활발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담임선생으로서 네가 걱정이 돼서 그렇게 시켰는데 네가 못하겠다 하니까 어쩌겠노? 앞으로 너도 알지? 저도 잘 알지? 압니다. 하여튼 네가 변하기는 변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고개를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네가 변하도록 어떤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래서 이 부반장을 한번 시켜볼까? 그랬는데 네가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더이상 방법이 생각이 안난다. 그러나 너는 변해야 된다. 너도 잘 알다시피 맞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여튼 너도 변해야 된다는 걸 잘 아니까 네가 어쨌든 방법을 한번 생각해내봐라. 나도 한번 생각해볼게. 그래서 변하기는 변해야 되지. 그 담임선생님의 충고 내가 지금 변해야지. 지금 내가 이럭저럭 중학교 2학년이 됐어. 이래가지고 고등학교도 그냥 올라가고 대학교 가서도 맨날 입학하고 사회에 나가면 뭘 어떻게 하고 사냐? 우리 아빠도 없는데 우리 엄마 호르몬이 하여튼 변하기는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변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생각 안나는 거예요. 그때 뉴스타트를 배웠더라면 노래를 불러라. 긍정적인 선택 여러가지 방법도 배웠겠지만 그때는 그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그때는 가방 들고 집까지 도착하는데 걸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러면 한 시간 조금 더 걸려. 집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생각이 딱 떠올라요. 내가 한꺼번에 변할 수는 없을 거고 조금씩 조금씩 변하면 되겠지. 그러면 뭐부터 변할까? 그때 생각난 것이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할 때 애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 그거를 나도 같이 좀 웃을 수 있도록 변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생각도 누가 넣어준 생각일까? 성령이 넣어준 생각일까? 성령이 넣어준 생각일까? 그때는 저는 교회라는 것도 몰랐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다 누구든지 조건 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나는 웃을 줄은 몰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웃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게 뉴스타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 연습하자. 그래서 집에 타고 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우리 집이라고 그래 봐야 방 두 칸밖에 없었어요. 부엌 달린 온돌방 거기는 침실 겸 식당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방은 부산에 그때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이에요. 타다미방 하나 거기는 내 공부방 그래서 이제 공부방으로 가서 거울을 하나 찾아 가지고 동그란 거울 그래서 제가 거울에 제 얼굴을 한번 봤어요. 웃음이라고는 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멍청한 표정이에요. 나도 좀 웃는 얼굴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웃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웃는 사람이 되자. 나는 변할 거야.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거울을 들여다보고 근데 우리 이 안면에 얼굴에 다 보면 얼굴에 표정이 아주 다르잖아요. 기분에 따라서 표정이 다른데 그게 근육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안면근육이라고 그래요. 아주 섬세한 안면근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 웃으면 웃음 웃음 웃는 표정을 나게 해주는 근육들이 다 퇴화해가지고 안 웃어집니다. 이게 표정이 안 지어져요. 그래서 이제 거울 보고 웃는 표정을 지어 이게 근육들이 다 퇴화해가지고 웃는 얼굴이 안 되는 거야. 나는 힘껏 내 기분에는 이런 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거울에 나타난 표정은 아직도 안 돼. 그래서 안 되니까 오기가 나더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딱 웃는 웃는 표정을 지자. 그래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하니 어떤 놈이 비웃는 거야. 누구야? 아무도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 창문 닫고 방 안에 혼자 있고 그런데 어떤 놈이 어떻게 봤는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읔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해? 뭐 해? 창피해. 악령이 창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내 팔을 조정해서 안 나는 소리도 들리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 것을 환청이라고 합니다. 안 보이는 것도 악령은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에너지는 우리의 내 팔을 조정해서 내 안에서 어떤 상을 만들어 줘요. 그러면 실제로는 없는 건데 보여 안 보여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모든 영적 에너지, 악령 에너지도 그렇게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청이 들리게 한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래서 또 웃는 것도 또 그 소리가 어디서 나게? 내 속에서 나와. 그때 제가 아주 놀라운 깨달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두 사람이구나. 나 변하고 싶은 상구가 있고 변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방해하는 상구가 있구나. 그러면 변하고 싶은 상구는 누가 만들어준 상구야? 성령이. 너 변해야 돼. 그런데 그걸 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상구는 누가 만들어준 상구야? 그 악령이 만들어준 상구야.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깨달았어요. 인간은 참 놀랍구나. 내 속에 나는 이 상구가 하나밖에 없는 줄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상구가 두 명이야. 변하고 싶은 상구, 변하는 걸 방해하는 상구. 그때는 영적 에너지이고 뭐 몰랐지. 하여튼 그런 인간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 마음 속에 나를 비웃는 상구는 나는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자식은 소리 들려도 내가 안 드릴 거야. 왜? 그렇게 결심했어. 그러고 결심을 막 하니깐 또 휘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 그래서 제가 시끄러운 새끼야! 시끄러운 새끼를 짓밟아! 그래서 결국 누가 누구를 창피하게 만들어? 내가 나를 창피하게 만들어. 그거를 다시 표현하면 악령이 나를 창피하게 만든대요. 창피하고 쑥스럽고 쪽팔리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과 싸워서 있어야 해요. 그것을 극복하면 성공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 그 경험이 그 후에 제가 인생을 살아나간 데 있어서 그게 정말 중요한 경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인생을 할 때마다 시끄러운 새끼야! 정의해! 너는! 나는 성공할 거야! 그러면서 막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1시간 하고 또 나중에 1시간 하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딱 하고 나니까 학교가 학교 가니까요. 애들이 어? 상구 이 새끼 얼굴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니까 얼굴이 달라졌어! 대화했던 웃음, 안면 근육도 발달하기 시작했고 얼굴이 좀 표정이 있는 거에요. 표정이 살아나는 거에요. 애들이 알아보고 그러니까 또 기분이 좋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소리 내서 웃는 연습. 그래서 내가 거울 보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니까 또 이 새끼가 뭐에요? 조용하던 놈이 또 휘히히히히 하는 거에요. 시끄러워! 싸움이죠. 전쟁이죠. 그래서 그 악령이 나를 포기시키려고 하는 것을 그거를 거부하고 성령 쪽에서 변해라, 상구야. 변해라. 내가 도와주지.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너는 선택만 해. 그래서 그거 일주일 딱 하고 나니까 학교 가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하하하 이 새끼 웃어! 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재미있는 얘기하니까 하하하하 웃음도 나와. 그 웃음을 웃어보니까 내 의전자 켜지 안 켜져. 켜지는 거야. 기분 짱이야. 와 이 연습이 이게 이 선택과 연습이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실제로 효과가 뭐에요? 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딱 체험을 한 거에요. 줬어!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 더 지나고 나는데 여름방학이 된 거에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딱 시작했을 때 여러분 시작했을 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새로운 결심. 좋아! 내가 변하려는 이런 선택과 노력이 지금 성공하긴 했는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시 개학을 했을 때는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목표를 딱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방학 때 우리 외가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 집이 그때 큰 과수원을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 과수원 땅들이 약간 이렇게 경사가 졌잖아요.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그 지역이 지금 전부 정유 공장이 되어있어요. 울산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문수산이라고 산이 큰 산이 있고 이제 과수원 한복판에 서 가지고 제 난생 처음으로 야호를 해봤어요. 제가 쑥스러워서 야호를 못 했다고 그래서 야호! 하니깐 목소리가 산 울림이 돼서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는 것을 큰 소리로 으아! 하하하! 하고 웃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13살, 14살 때가 됐으니까 그게 1943년에 14살을 더하면 1957년 8월 15일 정도 됐겠죠. 그때가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웃음 치료가 처음 탄생한 때입니다. 웃음 치료를 했어도 1957년 이상구가 그 어린 중 2, 중학교 2학년 이상구가 웃음 치료를 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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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웃기만 하려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노래를 그때 가고 그 당시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노래를 꼭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학기 말에 어떻게 합니까? 그 노래 배운 것 중에 하나 선택해서 앞에 나가서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래를 부르러 나고 부들부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성적을 매는. 헉! 어떻게 매견인 줄 아세요? 수, 우, 미, 양, 가 가는 낙제입니다. 제일 낮은 점수가 양입니다. 음악은 맨날 양입니다. 다른 것은 다 수, 우 이런 것입니다. 음악은 맨날 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자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이 맺혀서 가곡집을 사서 과순 한복판에서 아주 그냥 쑥 노래를 막 기분 나게 불렀어요. 그때 제일 많이 마음에 들게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내 놀던 옛동산에 오늘 와 다시 서니 산천의 구란 말 예시네 허사로고 기분도 좋고 그래서 그 방학 한 달 동안 애가 완전히 변했어요. 목소리도 커졌고 Tiere 개학 후에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와서 하기로 한 했어요. 제가 뒤에서 와!!campbell 애들이 놀래서 상고아이가 상고 그때부터 제가 애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친구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 두 달을 그렇게 노력을 한 거죠. 강력하게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제 인생을 확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후로도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칠 때마다 선택하자. 긍정적으로 선택하자. 그걸 하면서 계속 승리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선택을... 그래서 심지어는 이은숙 여사를 만났을 때도 좋아. 부딪혀 보자. 그때 조마조마했습니다. 이상구 박사가 참가자로 온 젊은 여성을 꼬셨다. 이렇게 되면 정말... 그래서 이게 자꾸 소문이 이렇게 새해 나가고 질질 끌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온갖 추잡한 얘기가 다 생길 수 있겠다. 제가 딱 생각하니까 이게 섣불리 하다가는 아주 큰 망신살이 어떻게... 뻗치겠다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속전, 속결로서 확실하게 되면 되는 것과 안 되면 뭐예요? 딱 끝나는 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참가자로 왔어요. 그때 이제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서 좀 우울증에 걸려서 왔다고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탁 꽂혀 버렸어요. 그랬는데 참가자로 왔을 때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신분이 뭔지, 어떤 여자인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대신 해보세요. 이상구라는 놈이 웃기는 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참 누군지, 어떤 여자인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내 타입이야. 이렇게 탁 됐는데 그 다음 기회인데 그리고 한 3개월 후에 다음 프로그램, 그때는 주로 미국사하고 한국은 한 3개월 만에 한 번씩 나와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기회에 갔더니 어? 어? 그 여자 곁에 박사님 어서 오세요 하는데 봉사자로 왔어. 봉사자로 왔다고? 그러면 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참가자일 때는 그건 진짜로 곤란하잖아요. 이제 봉사자로 왔으니까 봉사자로 왔다는 말은 뉴스타트가 마음에 딱 들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가능하면 어떻게 좀 식사 시간에라도 같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식당에 가면 그때는 참가자들이 150명 이랬어요. 식당도 아주 커서 저는 이현숙 참가자 찾는다고 맨날 어디 앉았냐. 그래서 뭐 가능하나 가서 또 같은 테이블에 앉고 그랬더니 우리 뉴스타트 그 당시 본부장이 저를 제 방에 찾아왔어요. 박사님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그렇게 심각한 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봉사자들이 난리가 났대요. 여자 봉사자들이 난리가 났대요. 왜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현숙 봉사자를 빨리 보내라고 합니다. 그 왜? 이현숙 봉사자가 이상구 박사님을 꼬시려고 합니다. 여자들은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현숙 봉사자가 나를 꼬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꼬시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는 최선을 다해서 이현숙 봉사자를 보호해. 이현숙 봉사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길게 나가다가는 웃기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즉각적으로 고백을 했죠.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언제든 기다리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현숙 봉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이래서 막 정격적으로 정격적으로 혼인신고 딱! 그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소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후회도 많았지만 그래도 참 이 일을 같이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지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서 확실한 선택을 해 보십시오. 그게 쑥 때문에 안 되는데 쑥은 제가 싸워보니까 쑥스러워. 내가 용기를 조금만 내서 쑥을 쑥 눌러주면 쑥이란 것은 쑥 들어갑니다. 쑥은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았는데 약간 쑥 눌려 보니까 쑥 들어오고 그다음에 힘이 없어요. 나의 선택 앞에 결국 꼼짝도 못 하더라고요. 쑥은 선택하기 전까지는 힘이 있는 것이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해 보세요. 끝으로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빌라 빌라가 있잖아요. 빌라가 주로 4층, 5층 이 정도 되죠. 빌라에 불이 났어요. 아래층에서부터. 그런데 이제 4층에 어떤 젊은 여자가 살고 있는데 소방서가 쫙 와서 빨리 나오라고 그런데 4층에 있는 젊은 여자가 못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물도 치고 뛰어내리라고 빨리 뛰어내리세요. 지금 조금만 늦으면 손 쓸 수가 없겠으니까 지금 빨리 뛰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안 뛴대. 왜 안 뛰냐 그랬더니 빵쥬만 입고 있어서 못 뛴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쑥스러워서 불타 죽겠다는 얘기야. 그만큼 쑥이 강한 것 같아요. 아시겠죠? 소방관이 너무너무 쑥 애가 타는 거야. 지금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간을 지나가 버리면 뛸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골든타임이 막 다가오고 그런데 소방관이 무슨 말을 해주면 될까? 그러다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그래서 소방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안 뛰시면 반쥐도 탑니다! 그랬어요. 반쥐도 탄다고 반쥐까지 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가 정신이 번쩍해서 반쥐 바람으로 뛰었대. 그러니까 그 다음날 동아일보 3년 톱기사로 나와서 용감한 젊은 여성이 뛰었다고 말이야. 그래서 반쥐 바람으로 뛰었다고 욕한 사람이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혼자서 그래. 그게 악령이 나한테 하는 얘기야. 그게 악령의 눌리지를, 기죽지를 마시고 악령의 무기가 바로 쑥입니다. 그 쑥은 성령으로 조금만 쑥 눌려줘도 어떻게? 쑥 들어가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귀엽죠. 그래. 우루! 우루! 시작! 윤선영 한글자막 by 한효정